사실 진짜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무작정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전쟁을 대비해야 하니까 적이 날씨를 가려가며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김수로조와 석영석조로 나뉘어 승부를 펼친 결과 승리한 쪽은 김수로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쉬고 있던 샘 해밍턴이 아이스크림 소식에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는군요. 설마 샘 해밍턴 엄살은 아니었겠죠? 아주 급회복되는 샘 해밍턴을 보니 일사병에 대한 응급처치약이나 특효약으로 아이스크림을 전군에 나눠줘야 할 것 같군요. 아무리 무더위라도 저런 아이스크림이면 고혈압 환자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한편 훈련에서 진석영석 조병사들은 찌는 듯한 띄압겹 아래에서 140kg에 가까운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운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마흔에 가까운 중년의 남자들이 20대 초반에 창창한 젊은이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기는 힘들죠. 하지만 TV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군대의 수준을 저 수준으로 오해할까 두렵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